오늘은 대상 푸지노 신경통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용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용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푸지노 신경통은 아주 심한 만선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만선적인 근태, 식욕자, 불안과 불면증상 등이 생기고 우울증과 집중력 저하까지 일으키면서 결국 환자군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질병 자체가 단순히 통증이 생긴 부분의 감각신경인 말초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신경과 뇌에서 통증을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영향을 주면서 쉽게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상 푸지노 신경통 환자군을 치료하다 보면 통증이 쉽게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되었는데 또 통증부에 자극이 되면서 악화되기도 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선통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대상 푸지노 신경통은 아주 심한 신경통증이고 환자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치료 또한 잘 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대상 푸지노 신경통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푸지노 신경통의 치료의 목적은 환자분의 심한 통증을 조절하면서 불안, 우울, 불면증과 같은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치료가 생각만큼 쉽지 않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약물 복용이 힘들거나 또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 시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할지를 미리 목표를 정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 푸지노 신경통 치료의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상 푸지노 신경통은 신경장애성 통증으로 흔히 통증에 많이 사용하는 하스타미노펜, 엔세이드라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보다는 과도한 신경의 흥분을 줄여주는 약제를 줄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약제는 항경련제와 항우울제가 있는데 간혹 대상 푸지노 신경통으로 약물을 차장받고 이런 약제가 있다고 놀라운 분들이 계신데 항경련과 항우울 효과가 아니라 신경통증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항경련제는 주로 신경세포에서 흥분을 억제시키는 목적으로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약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항경련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신경통에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약물의 특성상 노인분들에게서는 졸림과 어지름증이 생길 수 있으니 조형량부터 해서 서서히 용량을 증명하면서 통증을 조절합니다. 또한 대상 푸지노 신경통 약물 치료 중에 항우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아미트리틸리닐의 약물 이름은 에나폰, 에트라빌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증에 우울증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 항우울제는 항우울 효과는 관계없이 신경통의 진통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항우울제는 약물의 기준상 세로토닌과 인간이 있는데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통증 어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서 신경통을 감소시키게 되고 또한 약물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 채널 차단 효과 또한 진통 효과에 간절합니다. 이 두 개통의 약물을 대상 푸지노 신경통에서 1차 약재로 선택하는데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복합해서 복수의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용량 또한 딱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통증의 전도와 혹시라도 생기는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초기의 약물은 극소랑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약물의 용량을 증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약물치료와 함께하는 치료에는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을 대상 푸지노 신경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서 추후 대상 푸지노 신경통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아닌 피부의 발진이 완전히 치료된 뒤에 생기는 대상 푸지노 신경통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상 푸지노 신경통에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관련 통증 부분에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과 옆구리 부분에 대상 푸지노 신경통이 생기고 난 뒤에 피부 발진은 완전히 호전이 되었는데 옆구리 부분에 대상 푸지노 신경통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옆구리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측수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비뼈를 따라서 중요한 늦간 신경입니다. 심한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 이러한 신경부위를 총파로 인해서 확인하고 치료를 하면서 진통효과와 함께 감인화된 신경을 평소에 안전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대상 푸지노 신경통은 이런 말초신경의 문제와 함께 중추신경계인 측수와 뇌부분까지 관련를 하기 때문에 신경차단술만으로 통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신경차단술은 신경통이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으로 시술해서 만선증의 통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에 적극적으로 반복시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그리고 물류치료를 하면서 대상 푸지노 신경통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정도에 단기간 치료한다고 해서 정상이 꾸준히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치료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또한 더 중요한 불안, 우울, 불면증상도 같이 확인하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상 푸지노 신경통 환자분들은 이 정도까지 치료를 하면 많이 호진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환자분의 연령과 처음 대상 푸지노 신경통이 생겼을 때의 통증과 피부 발진이 심한 정도 그리고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통증 조절 정도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 푸지노 신경통은 쉽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만선통증으로 1회와 2회의 병원 반문과 치료로는 호전이 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호전이 되는 질병이고 통증을 100% 완전히 엎어지지는 못해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는 회복이 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께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고 호전하셔서 꼭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